부산 천벌정사 고담스림의 지원으로 5급 행정, 기술고시에 합격한 부산대 학생들이 지난 27일 4차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고담스림은 합격생들에게 공무원의 직분에 충실해 자신의 기쁨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동석한 고시반 지도교수 부산대 행정학과 강재호 교수는 코로나19로 대학 측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조건 없이 16년째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. 지난해 기숙학사 고담정, 신목정, 김액정 출신 합격생은 행정고시 최연석, 기숙고시 조현진, 김일 씨 등 3명입니다.